1. 창세기 강의 일곱 번째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강의 일곱 번째 살아가는 이유 할렐루야! 쌀쌀한 가을 바람이 온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이날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충만한 은혜를 삼아하며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역을 마치고 제가 시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인들이 저를 책을 많이 줘요 사역을 마치고 잠시 쉬면서 시집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김상용 시인이 쓴 나무로 창을 내게소라는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무로 창을 내게소 밭이 한참 가리 갱이로 파고 호미로는 김을 맺이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라 강냉이가 이걸랑 이 시 속에서 시인은 조용히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도시로 다시 돌아오라 손짓해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시인을 찾아와서 당신이 왜 사시오?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보다 그저 웃겠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삶에 만족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전담량 목사 당신이 왜 사시오? 당신이 왜 사시오? 동일한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땀 흘리면서 사는 것이 과연 삶의 목적이며 이유일까요? 재산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마다 높은 위치에서 똥똥거리면서 사는 것이 과연 삶의 이유일까요? 우리보다 앞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추구해왔던 솔로몬은 그런 인생의 끝을 보면서 헛되고 헛대도다라고 단식을 했습니다 허무하다는 거죠 허무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야 할까요?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태초의 천재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눈을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장세계 1장에서 혼동과 공허함이 가득한 이 땅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본문 2장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세부적으로 보여줍니다 2장부터는 본문 5절에 요하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집중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땅에 이제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천국에 가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5절에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는 구조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사람이 왜 사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를 보여줍니다 왜 사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를 보여줘요 땅은 히브로로 아담하라고 하는데 흙을 의미합니다 또 갈다 라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나의 존재나 노동을 부여해서 다른 것을 이롭게 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땅을 갈다 라는 말은 흙에 나의 존재를 투여해서 이롭게 하고 살아나게 해서 땅에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사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왕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가 사는 근본적 이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을 잘 가꾸어서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삶, 내 가정,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땅을 잘 가꾸고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못 깨지 않은 성도들이 막 잘 살아나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땅을 생명으로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될 쪄다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될 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눈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합니다 편견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성도된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받을 쪄다 아멘 바로 보고 편견이 없이 사실을 분별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을 보면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국기 28장에 보면요 제사장의 흉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국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판결 흉폐를 예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여러분 판결 흉폐를 제사장의 옷에 붙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흉폐라는 것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별 역시는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의 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를 가장 생각해 주는 친구처럼 가장 좋은 것을 준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주고 좋은 선물 주고 팍 일 잘하죠 정서도 잘하고 다 하고 여러분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할 때 사무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요하는 중심을 보는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흐려진 분별력을 깨우치시고 믿음의 사람 다우세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의 삶을 한번 돌아 봅시다 우리는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과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다? 시작 은혜다 우리는 내 삶이 잘되고 형통하며 축복이 가득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시험과 유혹이라고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분별력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순간 모든 결정과 결단의 순간에 앞서 여와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와의 임재 앞에 나가야 해요 출애국기 1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두밈을 판결 흉폐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우림과 두밈은 제사장이 어떤 특정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썼던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항상 흉폐 안에 이 우림과 두밈을 넣어서 나의 인간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고 선함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가 내게 속한 이 땅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나의 판단과 결정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합시다 오늘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과 두려움으로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넘칠 저다 두 번째로 영적인 소유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아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당면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올까요? 행복은 상황이, 행복은 환경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오는 것 같습니까? 행복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태도와 시각이 바뀔 때 쳐져와요 시각이 바뀔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백변 차례 아파트 살아도 처음엔 좋아해요 좀 지나면 행복한 걸 몰라요 여러분 사도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가난해도 비천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즉 만족하는 비교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만족의 근거는 세상 것들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물질의 권세, 명예, 사람들의 인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소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도의 본률로 나른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나를 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나와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사실의 그 소유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의 생에 최고의 수입이었고 최고로 기쁨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매일매일 분명하지 않는 기적을 바라보며 그물을 내리는 산보다 예수 안에 가득한 은혜와 지혜와 힘과 능력의 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보좌에 앉으시사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대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귀한 소유가 되시고 베드로에게 참된 만족이 되신 하나님 그 인만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사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 예수의 부르심에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해서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놀란 구원의 사도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주를 따르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을 봅시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였더라 뭐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였더라 자 이 본문에서 자 봐봐요 이 본문에서 안개는 히브리어로 예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개나 이슬이 아니라 물샘을 의미합니다 물샘 땅 속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땅을 적셨고 내 갈래로 갈라져서 강을 이루었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물로 적시시고 그 젖은 땅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과 교감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람들은 죽음을 말할 때 심장이 멈춘 상태에 멈춘 상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보십시오 양손과 양발에 무엇이 바뀌고 머리에는 독하시려 만든 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을 떠나셨을 때 예수님은 숨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하며 성령 안에 사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삶속에 역사하지 않을 때 성령이 떠나시는 순간 여러분은 육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어서 비둘기를 날려 보냈을 때 비둘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입에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비로소 홍수가 끝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창을 열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께서 감남나무 잎사귀에 즉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가지고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를 상호할 저다 그럼 성령이 임하실 때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면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그는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옷이 되어서 감싸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가릴 것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우리의 내면의 죄와 불순종 악한 습관 고짓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서 은혜받고 축복받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뒤집으셔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막 사닥뜨려야 되는 이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한 후 그는 자기의 소유 중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는 자기의 소유를 하나에게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아래서 그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 이전에 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어요 풍성한 축복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적 아멘 창세기 30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이가 많았더라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재를 삼합시다 그분이 선과 악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을 오늘 일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번창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이전에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 예배서 지방에 두 번째 들렸을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두 번째 방문이었지만 이전에 이곳에는 아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에 능했던 사람이 사역했던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예배서 교인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믿음이 더욱 강건하고 성장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배서 교인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배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자녀임을 믿고 있었지만 믿음의 생동력이 전혀 없었어요 믿음의 뭐가 없어요? 생동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각한 표정으로 예배서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4경제 19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서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아볼로가 믿었던 하나님 아볼로가 전해준 예수님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목자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진정 복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성령 초반에 이 성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의 힘재가 내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이 될 줄이다 예배서 교인들은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어요 예배서 교인들은 세례 요한 세례 즉 해계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하는 행동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주는 성령의 역사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불은 예배서 교인들의 영적 실상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9절에 보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해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피상적인 지식의 믿음을 가진 예배서 사람들은요 비로소 인만을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으로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게을르다거나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결정적인 잘못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기대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종에게 그 달란트를 맡겼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예배, 올바른 찬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켜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 예